네,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4월 4일 뉴스 12일을 시작합니다.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일주일 만에 10만 명대로 줄었습니다. 오늘부터 다중이용시설 운영 시간이 밤 11시에서 12시까지로 연장되고, 사적 모임 인원도 최대 10명까지 모일 수 있게 됩니다. 박광주 기자입니다.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2만 7,190명. 3월 중순 60만 명대까지 치솟았던 신규 확진자 수는 서서히 줄어 한 주 만에 다시 10만 명대를 기록했습니다. 누적 확진자는 1,400만 명을 넘겼습니다. 그런 가운데 오늘부터 17일까지 두 주 동안 사회적 거리 두기가 완화됩니다. 사적 모임 최대 인원을 8명에서 10명으로 늘리고,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도 1시간 늘려 자정까지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. 오미크론 유행이 정점을 지나 감소세로 전환한 것을 고려한 조치입니다. 거리 두기 유행 억제 효과가 이전 델타이비에서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. 거리 두기를 완화하더라도 확진자 수는 10%에서 20% 증가에 그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. 여기에 오늘부터 동네 의원도 외래진료센터 신청을 받습니다. 센터로 지정되면 동네 의원에서도 코로나19 환자를 대면 진료할 수 있게 됩니다. 동네 병의원이 검사 기능에만 그치지 않고 대면 진료를 할 수 있게 해 부족한 의료기관 수를 확충하겠다는 겁니다. 가까운 동네 병원에서 바로 재택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, 위험도가 높은 분들에 대해서는 그 검사와 진단이 되면 바로 먹는 치료제 등 치료가 개시될 수 있는 체계로... 정부는 거리 두기 완화 기간에 유행이 안정적으로 감소하면 마스크 착용을 제외한 전면 해제까지 검토할 계획입니다. EBS 뉴스 박광주입니다.